자 첫 아이데이션 시작해볼까 2020 니베아 리케어 프로젝트 소셜미디어 마케팅팀 신명한 언택트 휴먼 터치 프로젝트 개인주의 디지털화된 일상 속 터치의 결핍? 휴먼 터치.. 휴먼 터치가 뭐지? 검색해봐야겠다 어.. 어려운데.. 니베아 리케어를 일단 검색을 해보자 니베아 리케어.. 니베아.. 어? 송민호도 니베아 좋아하나보네 음.. 아.. 그러면.. 아.. 얘 그림도 그리지?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까? 오케이.. 송민호를 니베아 크리에이터로 휴먼 터치 정신을 담은 디자인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해보자 오.. 딱인데? 응.. 좋았어 지금 제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알.. 알.. 네.. 엑소.. 엑소..